산불이 난 합천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14k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어제의 밤보다는 강도가 확연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오전까지는 곳곳에서 순간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쪽 지방에 대기 건조함이 무척 심합니다. 합천을 비롯한 동쪽 곳곳에선 벌써 2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라도 많이 오면 좋을 텐데 살짝 내리겠습니다. 중부는 오전까지, 남부는 낮까지 5mm 미만에 살짝 내리겠고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날은 개겠는데요.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중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다소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7도, 대구 9.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 대구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2도까지 오르면서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